여기도 한 4평 나올거에요 4평 5평까지는 여기가 안나오고 그러니까 이 앞집들이 내가 사는 동안에 부시고 올리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항상 해야지 근데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거고 이 집 주인도 장담을 못하고 1일만에 부시고 이럴 수가 있네? 공사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릴거에요 운이예요 근데 어디집을 가든 마찬가지라 이런것들은 그래서 여기가 1000에 40이었는데 1000에 35에 6만원까지가 되니까 채광도 좋고 TV랑 전자렌지랑 싱크대가 좀 큰 편이네 원룸치고는 좀 크네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쁘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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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스